철근 누락으로 논란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대구의 14곳, 경북 경산과 구미, 경주에 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한 뒤 철근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 전국에서 2017년 이후 준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은 모두 293곳입니다. LH에서 시공한 철근 누락 현장은 모두 15곳으로 대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